이번에는 레코드 다루기 인데요. 레코드 다루기라는 건 뭐냐면 레코드를 추가한다거나 레코드를 삭제한다거나 바로 이걸 뜻하는 거죠. 테이블에 새로운 레코드를 추가하는 것, 레코드 추가하고 그 다음 조심하실 게 뭐냐면 새로운 레코드는 마지막 레코드에 추가가 돼요. 결론적으로 중간에 삽입할 수 없다라는 거 시험 문제에서 맞다 틀다 나오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마지막에 레코드가 추가가 돼요. 그리고 두 개 이상의 레코드를 선택한 다음에 한꺼번에 삽입할 수 없다라는 거고 데이터 시트 보기에서 레코드 선택기나 특정 필드의 레코드를 선택한 다음에 홈탭의 레코드에 새로 만들기 또는 가장 간단한 건 바로가기 메뉴죠. 바로가기 메뉴 중에서 새 레코드를 선택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는 게 컨트롤 플러스 더하기 키를 눌러도 레코드가 추가가 되는데 컨트롤 플러스 더하기지 컨트롤 플러스 인서트가 안 해요. 그거 하나만 좀 조심하시면 되고 컨트롤 플러스 플러스 레코드를 추가한다. 이번에는 이제 레코드 삭제인데 레코드 삭제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개 이상의 연속된 레코드를 선택한 다음에 한꺼번에 삭제할 수 있어요. 삭제는 가능합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레코드 선택기를 드래그해서 연속된 여러 개의 레코드를 선택한 후 삭제하면 된다라는 거죠. 삭제된 레코드는 복원할 수가 없어요. 이건 조심하셔야 되고 마찬가지로 데이터 시트 보기에서 레코드 선택기나 특정 필드의 레코드를 선택한 다음에 홈 레코드의 삭제 또는 바로가기 메인 중에서 레코드 삭제를 눌러도 되고요. 그 다음에 바로가기 키 컨트롤 플러스 마이너스 또는 딜리트 키도 돼요. 컨트롤 플러스 마이너스 또는 딜리트 키를 눌러서 레코드를 삭제할 수 있다. 직접 한번 보겠습니다. 데이터 시트 보기 상태에서 지금 레코드를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홈탭에 레코드의 세로 만들기 항상 뒤에 만들어지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삭제. 삭제 또는 레코드 삭제. 레코드 삭제 누르면 한 개의 레코드를 삭제하겠다. 그리고 0구이 삭제되고 삭제한 내용은 되돌릴 수 없다. 이렇게 친절하게 또 안내를 해줘요. 그리고 컨트롤 플러스 추가. 그 다음에 컨트롤 마이너스 마찬가지로 삭제. 또 딜리트를 눌러도 삭제. 같이 알고 가셔야 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새 레코드. 레코드 삭제. 그 다음에 행 높이도 줄 수 있어요. 행 높이는 한꺼번에 줄 수 있다는 거. 지금 15.75 잖아요. 20을 주게 되면 한꺼번에 늘어난다는 거. 이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데이터 찾기와 바꾸기. 데이터 찾기라는 거는 말 그대로 찾는 거죠. 테이블에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 중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찾아주는 기능이고 홈에서 찾기 그룹의 찾기를 선택해도 되고요. 컨트롤 플러스 F 여기서는 뭐예요? find 찾다라는 거고. 그래서 찾기 및 대화 상자를 이용해서 찾기를 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데이터 바꾸기에는 말 그대로 데이터를 찾아서 다르게 바꿔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홈 찾기에 바꾸기. 그 다음에 컨트롤 플러스 H. 여기서 H는 체인지의 CHANG의 H다라는 거고. 특정 값을 모두 바꾸거나 하나씩 바꿀 수 있다는 거. 직접 보겠습니다. 홈탭의 찾기 그룹에 오게 되면 찾기가 있지 않습니까? 찾기를 클릭하게 되면 찾기 및 바꾸기 대화 상자가 열리고. 찾고자 하는 내용을 갖다가 입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찾기. 그 다음에 찾을 조건 같은 경우는 필드의 일부. 전체 필드의 일치. 그 다음에 필드의 시작. 이렇게 지원이 돼요. 이런 것들도 맞다트리다 구분할 줄 아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찾을 방향. 위쪽 아래쪽 모두. 그 다음에 대소문자 구분 가능한 거고. 0분에 한해서. 그 다음에 바꾸기 탭을 누르게 되면. 찾을 내용을 이렇게 이렇게 바꿔라. 그리고 하나하나씩 바꿀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꺼번에 모두 바꾸기가 지원이 된다라는 거죠.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는 뭐냐면요. 액세스에서 다른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갖다가 가져와서 쓰겠다.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다른 응용 프로그램의 데이터. 엑셀이라든가 HTML. 하이퍼 텍스트 마컬 랭기지. 그 다음에 텍스트 파일.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액세스로 가져오겠다. 그래서 가져오는 방법으로. 원본의 복사본을 만드는 작업이다라는 거고. 외부 데이터의 가져오기 및 연결 그룹에서. 가져올 파일 형식을 선택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져올 데이터의 데이터 구조가 일치할 경우에. 기존 테이블에 가져온 데이터를 추가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더라도 중요한 거. 원본 데이터는 변경이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가져오기 위한 데이터를 변경하더라도. 원본에는 당연히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가져올 수 있는 외부 데이터 파일. 당연히 액세스 파일 가능한 거고요. 테이블 커리. 폼. 보고서. 매크로. 모듈. 그 다음에 엑셀도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텍스트 파일. 그 다음에 XML. 익스텐셔블. 마커랭기지. 그 다음에 오픈데이터베이스. 셰어포인트 목록이라든가. HTML. 그리고 아울룻. 그 다음에 디베이스.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올 수 있다 없다. 그런 것도 시험 문제에서 언급을 잘하니까. 조심하시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웨브 데이터 탭에 가져오기 및 연결 그룹에 가게 되면. 새 데이터 원본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파일에서 엑셀. HTML. XML. 그 다음에 텍스트 파일. 다 가능한 거고. 이미 살펴본 대로.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서 당연히 액세스. SQL 서버. Azure. 이런 것들. 디베이스. 그 다음에 온라인 셰어포인트 목록. 그 다음에 다른 원본에서. 오픈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아울룩.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파일에서. 예를 들어서 엑셀을 클릭했을 때. 지금 현재 데이터베이스의 새 테이블로 원본 데이터 가져오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 부분. 다음 포인트에서 배울 부분인데. 연결 테이블을 만들어서 데이터 원본에 연결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거는 또 다음 포인트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연결 테이블 만들기인데요. 다른 응용 프로그램의 데이터를 마이크로소프트 액세스에 연결하는 거다라는 거고. 결론적으로 다른 응용 프로그램의 데이터를 직접 가져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연결된 프로그램과 액세스 양쪽에서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편집할 수 있는 작업. 그게 바로 연결이다라는 거고. 연결할 수 있는 외부 데이터 파일은 액세스. 당연히 액세스니까 액세스는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엑셀, 텍스트 파일, 오픈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셰어포인트, 그 다음에 html, 아웃룩, 그 다음에 디베이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연결된 테이블의 데이터를 추가 수정하게 되면. 당연히 연결되어 있으니까 원본 데이터도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연결된 테이블 삭제는 원본 테이블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이건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연결된 테이블의 데이터를 삭제하려면 원본에서 데이터를 삭제하면 되는 거고. 다만 이제 액세스 같은 경우에는 테이블에서도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더라라는 거. 그래서 외부 데이터의 가져오기 및 연결 구름에서 적당한 파일 형식을 선택한다. 우리가 이전 포인트에서 살펴봤듯이 연결 옵션을 선택하면 된다라는 거죠. 연결된 테이블을 이용해가지고 당연히 폼이나 보고서 생성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거 조심하시면 돼요. 데이터 내보내기, 데이터베이스 개체, 테이블이라든가 커리, 폼, 보고서 이런 개체들을 다른 데이터베이스나 응용 프로그램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적합한 파일 형식으로 변경해서 출력하는 것. 그게 데이터 내보내기고. 마찬가지로 외부 데이터의 내보내기 그룹에서 내보낼 파일 형식을 선택한다라는 거고요. 테이블에 대한 데이터와 구조. 이건 내보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약 조건이라든가 관계, 인덱스 같은 속성은 내보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까지는 지원되지 않아요.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한 번에 한 개체만 내보낼 수 있더라라는 거. 맞다 틀리다 시험제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커리를 내보내는 경우는 실행 결과가 저장이 된다. 커리 같은 경우는 실행 결과가 내보내기 된다라는 거 아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워드 같은 경우. 서식이 있는 텍스트 파일로 내보내기. rtf 파일이라고 해서 리치 텍스트 포맷인데요. 테이블이나 커리, 폼 같은 경우에는 필드 및 레코드가 워드 문서의 표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및 레이아웃. 이것도 내보내기 돼서 워드 문서가 만들어진다. 이런 것도 알고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내보내기 가능한 거. 테이블이나 커리, 엑셀, 액세스 텍스트 파일, XML, 그 다음에 HTML, 디베이스, 오픈데이터베이스, 셰어포인트 목록, 그 다음에 PDF 또는 XPS 이런 것도 가능한 거고. XPSS는 PDF를 대용하기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게 XPS예요. 그 다음에 워드, RTF, 리치 텍스트 파일, 리치 텍스트 포맷, 그 다음에 워드 병합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포맷 보고서 같은 경우는 엑셀, 액세스 텍스트 파일, XML 파일, 그 다음에 하이퍼 텍스트 마컬링기지, 그 다음에 RTF, 그 다음에 PDF, XPS 이렇게 내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